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은 낮 최고 기온이 10도 가까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온화한 하루가 예상됩니다. 먼지의 농도는 어제와 비슷하겠지만 오전에 나쁨 수준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북 동해안의 건조특보는 계속되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은 포근한 하루가 예상됩니다. 경북 동해안의 낮 최고 기온이 10도 가까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평년 수준의 기온을 웃도는 가운데 바람까지 부드러워 온화하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이 예상됩니다. 다만 오전에 나쁨 수준의 농도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외출 시에는 황사용 마스크를 챙겨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에는 오늘로 17일째 건조특보가 내려졌는데요. 바짝 메마른 대기에 불씨 관리에 신경 쓰셔야겠고, 건강을 위해서 카페인이나 알코올보다는 물을 자주 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구름 많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8도, 영덕과 포항, 경주가 10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흐리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와 독도 7도입니다. 동해상으로도 구름 많이 지나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해상에서 최고 3미터, 동해 남부해상에서 최고 2.5미터까지 일겠습니다. 토요일에는 흐리기만 한 가운데 당분간 별다른 비나 눈 소식은 없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유권자인 국민들은 외유성 연수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있지만 의원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북시 군의회 의장 18명을 비롯해 경기 중부권 시의장단 9명 등이 이 와중에 줄줄이 외유성 연수를 나갔는데 아예 해외 연수를 없애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경북시 군의회 의장단은 베트남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3박 5일 일정에는 베트남 옌트 국립공원과 하롱베이 관광, 전통 마사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기 중부권 시의장단 7명도 베트남으로 갔습니다. 지역 문화탐방, 전통 공연 관람, 문묘 관람 등 관광 일정이 포함된 3박 4일 일정으로 현재 관광지인 하롱베이에 머물고 있습니다. 의원들은 현지 의회를 방문하고 산업을 벤치마킹 하기 때문에 국민을 위한 연수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실태를 보면 정말 국민을 위한 건지 의문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울산시 의원 5명이 작성한 연수 보고서는 한 대학생의 리포트를 그대로 옮겨 적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연수를 통해 마련한 정책 구상조차 표절했는데 문제를 제기하자 답변은 피하고 자리를 뜹니다. 1인당 수백만 원의 연수 비용은 모두 국민의 세금입니다. 경북 예천군의 경우 재정 달입도는 12%로 전국 최하위 수준인데, 의원 1인당 해외 연수 예산은 전국 7위 수준인 54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꼭 필요한 연수인지 판단하기 위해 민간이 참여하는 심사위원회가 있지만 형식적 심사에 그칩니다. 전남 화순군의 경우 심사위원들은 잘 다녀오시라 관광 분야에 특화된 것 같다며 모두 연수에 찬성했습니다. 관광지를 둘러보고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의원들의 해명에 설득력이 없어 보입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혈세로 해외 연수를 가서 추퇴를 벌인 예천군 의원 전원에 대한 사퇴 여론이 거셉니다. 하지만 가이드를 폭행한 당사자인 박종철 의원 조차도 못 나간다며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정희 기자입니다. 경북 예천군의회 청사는 의원직 전원 사퇴를 요구하는 검은 현수막으로 뒤덮였고 1인 릴레이 시위도 시작됐습니다. 폭행 당사자인 박종철 의원만 사퇴시키는 걸로 마무리할 게 아니라 연수를 간 9명 군의원 전원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 어느 의원 하나 책임지고 해명이나 의원 전원이 사퇴하는 그날까지 지난 15년간 101건뿐이던 예천군 의회 홈페이지 게시글은 CCTV 폭행 동영상이 공개된 지 단 3일 만에 3천 건을 넘겼습니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박종철 의원이 다시는 복당을 못하도록 영구 제명을 지시했습니다. 예천군 의회는 오는 15일 박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결정할 윤리위원회 일정과 징계 대상을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주먹을 휘두른 박종철 의원은 나가지 않겠다며 의원직 강제 박탈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혼자는 못 죽겠다며 다른 걸 폭로하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피해를 입은 가이드가 처벌 의사를 밝혀움에 따라 오늘 오후 박 의원을 소환해 상해 혐의로 입건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포항시는 올해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비발생 지역 유지를 위해 철새 도래지와 농장 등지에서 방역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어제부터 축산 농협과 합동으로 주 3회 철새 분변 낙하 장소에 소독을 실시하고 시민들에게 형산강이나 공각천 등 철새 출연지 출입을 삼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와 함께 산란계 농장 등 전업농장은 환경검사를 통해 입식을 승인하고 출하 전에도 예찰과 간이키트 검사 실시 후 이동 승인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남북의 역사와 문화의 동질성을 확인하고 강화하려는 역사학계 움직임도 점차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신라왕궁인 월성과 고려왕궁인 만경대의 발굴 성과를 공유하며 신라에서 고려에 이르는 변환계 역사를 살펴보는 학술대회가 경주에서 열렸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신라왕궁인 월성에 대한 발굴 조사가 지난 2014년부터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2에 사용된 인골 2구와 건물지가 확인됐고 수막새와 토기 등도 다량 출토됐습니다. 신라왕궁 월성은 101년에 축성된 것으로 3국 4기에 기록돼 있으나 실제로 왕궁으로 기능한 시점은 일러야 4세기 후반으로 추정됐습니다. 또 월성을 본궁이라 부르고 그 인근을 대궁으로 한 점으로 미뤄 왕궁이 월성으로만 고정된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경주분지 뿐만이 아니고 경주를 벗어난 지역에도 이궁이랄지 별궁이랄지는 궁을 따로 많이 관리했던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07년부터 남북 학자들이 공동으로 8차례 진행한 고려궁성 만월대에 대한 발굴 성과와 함께 과제에 대해서도 발표됩니다. 향후 과제로 드론과 탐사기기 등의 반입 허용은 물론 1년에 200일 이상 조사 그리고 무엇보다 안정적인 조사를 위해 개성공단 안에 가칭 북한 문화유산센터의 설립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조사하는 과정에서 남북 관계가 경색이 되면 조사가 늘 중단되고 다시 시작되고 하는 것을 거듭해왔거든요. 그걸 이제 타결하는 방법으로... 신라 환경에서 고려 개경으로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는 이틀간 모두 9개의 주제가 발표되는데 역사적 전환기의 한반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와 함께 남과 북의 역사 문화적 연대를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경 만홀대와 비무장 지대에는 태봉의 도읍지인 철원 도성에 대한 발굴 조사가 진행 또는 추진되면서 신라에서 고려로 이어지는 역사 찾기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경주시는 자동차 부품 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오는 2021년까지 3년 동안 3억 3천만 원을 들여 기술 지원 사업을 펴니다. 대상 업체는 경주 지역 자동차 부품과 철강 관련 1,900여 개 중소기업이며 지원 내용은 기술 맞춤형 컨설팅과 R&D 기획 지원 등 12개 분야입니다. 멋모르고 금융 거래를 하다가 자칫 보이스피싱 인출책이 될 수 있습니다. 대포 통장을 구하기 힘들어진 조직이 대출을 믿기로 한 전화로 멀쩡한 일반인을 인출책으로 악용하고 있습니다. 윤태호 기자입니다. 지난 3일 경북 칠곡에 있는 한 은행 창구. 20대 여성 A씨가 영업 마감 직전에 현금 900만 원을 찾으려 합니다. 은행 직원이 돈의 용도가 뭔지 왜 굳이 현금으로 뽑는지 꼬치꼬치 묻자 휴대전화를 보면서 횡설수설합니다. 수상하게 여긴 직원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A씨는 자기 통장에 입금된 돈을 찾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려 했습니다.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꿰매 이미 계좌번호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알려줬고 조직은 다른 피해자 돈을 A씨 계좌로 송금해 찾으려 했습니다. 이곳은 대구시 북구에 있는 한 농협입니다. 얼마 전 이곳에서는 20대 남성이 전화금융 사기에 속아 1,400만 원을 이체하려다가 농협 직원의 신고로 제지 당했습니다. 역시 대출을 믿기로 했습니다. 남성 계좌로 들어온 돈 1,400만 원은 또 다른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보낸 돈이고 이 남성은 범죄 자금 전달책으로 이용당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요즘 마치 대출 상담 고객을 구하는 것처럼 하고는 상담 고객을 자금 인출과 전달책으로 악용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대포 통장을 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대방 전화를 통제할 수 있는 악성 앱까지 등장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가 갈수록 교묘해져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경주시는 지난해 계약 원가 심사와 일상 감사로 40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지난해 경주시는 설계서 간 불일치 사항 등 대가 산정 기준과 단가 적용의 적정성 등을 철저히 심사했고 현장 실사를 강화해 예산 절감 효과가 컸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근처에 지어지는 아파트 공사장 상당수가 교육 환경 평가를 피해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관련법을 살펴봤더니 법 자체가 일부 지역에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최보규 기자입니다. 학교 주변 아파트 공사장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교육환경평가. 공사장 200m 내에 학교가 있으면 교육환경평가 결과를 교육청에 제출하도록 돼 있지만 최근 사업 승인을 받은 도내 아파트 공사장 상당수는 평가 대상에 조차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건축법은 아파트 규모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교육환경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대부분 기준에 못 미친 겁니다. 소도시가 많은 경북의 특성상 21층 넘는 고층 아파트는 손에 꼽을 정도. 교육환경평가 기준을 충족하는 건축물 역시 대도시에 비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상주, 의성, 청송 등에는 21층 넘는 아파트가 한 곳도 없고 그나마 있는 지역도 문경 한 곳, 영주 두 곳 등 경북 북부 전체 11곳에 불과합니다. 이 때문에 학교 바로 옆에 공사장이 생기더라도 소규모 아파트가 많은 경북 대부분 시군에서는 적절한 사전 조치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도시의 규모와 상관없이 학생들이 공평한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국회에서도 2년 전 학교 주변 모든 건축물 공사를 교육환경평가 대상에 포함하는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과도한 규제라는 이유로 계류 중입니다. MBC 뉴스 최복희입니다. 포항슬러스가 올해 자유계약 신분이 된 측면 공격수 김지민과 2년 재계약했습니다. 김지민은 4부 리그에 해당하는 K3 리그 소속 경주시민축구단에서 지난해 하반기 포항에 합류한 뒤 16경기에 출전해 4득점 1도움을 기록하는 활약을 펼쳤습니다. 한편 포항 선수단은 11일까지 포항 송라 클럽하우스에서 훈련을 소화한 뒤 오는 13일 터키 안탈리아로 동계 전지훈련을 떠날 예정입니다. 잘못된 도로 구조 탓에 대형 사고가 끊이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반복되는 사고에도 관계기관이 땜질식 처방만 해왔기 때문인데 대책이 시급합니다. 박재영 기자입니다. 무서운 속도로 공장 건물을 들이받는 16톤 레미콘 차량. 급격한 병사와 커브 탓에 속도를 이기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충돌이 일어나기 불과 5분 전까지 이곳 건물 안에는 공장 관계자들이 있었습니다. 자칫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이 도로 1km 구간을 따라가 보면 급 커브 길이 많습니다. 특히 심한 곳은 4곳입니다. 내리막길 급경사까지 더해져서 운전자들에게 이곳은 위험, 공포 그 자체입니다. 그동안 관계기관들은 도로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시설물 보강에만 급급했습니다. 충돌 위험, 급경사 지역 안내판도 무용지물, 보행자가 숨지고 대형 트럭이 공장을 덮치는 사고 이후에야 근본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오는 17일, 행정기관, 경찰, 입주 기업들이 모여 5톤 이상 차량 운행 제한, 일방통행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인도가 없어 대형차 옆을 스치듯 지나다녔던 보행자도 이번엔 반드시 대책이 마련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경상북도가 운영하는 농민교육기관인 경북농민사관학교는 오는 31일까지 45개 교육과정에 대해 교육생 1,200여 명을 모집합니다. 올해는 농식품 유통 활성화를 위해 농산물 유통마스터와 로컬푸드 창업, 유튜브 마케팅 등 신규 과정을 개설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교육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경북농민사관학교 홈페이지나 시군청 및 농업기술센터에서 원서를 교부받아 홈페이지나 위탁교육기관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울진구는 금강속면 3근리에 15억 원을 들여 농기계임대사업소 서부지소를 설치하고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서부지소에서는 트랙터 등 농기계 100대를 갖추고 농민들이 신청하면 연중 무휴로 농가까지 배송해줍니다. 울진구는 기존 본소와 남부, 서부 등 3군데 농기계임대사업소 외에도 올해 북부지소를 추가로 설치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오늘은 포근한 하루가 예상됩니다. 경북 동해안의 낮 최고기온이 10도 가까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평년 수준의 기온을 웃도는 가운데 바람까지 부드러워 온화하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이 예상됩니다. 다만 오전에 나쁨 수준의 농도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외출 시에는 황사용 마스크를 챙겨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에는 오늘로 17일째 건조특보가 내려졌는데요. 바짝 메마른 대기의 불씨 관리에 신경 쓰셔야 겠고, 건강을 위해서 카페인이나 알코올보다는 물을 자주 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구름 많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8도, 영덕과 포항, 경주가 10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흐리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와 독도 7도입니다. 동해상으로도 구름 많이 지나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3미터,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2.5미터까지 일겠습니다. 토요일에는 흐리기만 한 가운데 당분간 별다른 비나 눈 소식은 없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멘